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2부는 또래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강간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매수 남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에서 11월 동네의 선후배 사인 10대의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